더 밑에 잡고 나갈게 얘네가 좀 나이기 복적으로 싹 가는 거야 좀 이상해서 하나요?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? 그렇지 자 가져와 화면문 지나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야 나오는데 알았지? 네 컷해 컷 컷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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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정신차려 어떤 새끼야 너무 잘 새로운 시나 정신차려 정신차려 나와. 열심히 하자. 지원이 빼고 하면 난 다. 액션. 액션. 이러들 뿐이니까. 선생님. 무상성 나가지 말고 대책이라도 좀 채워요. 어쩌려고요. 앉아있으라고 했잖아. 죽어도 제가 죽어요. 앉아있어. 나가요. 야. 조금만 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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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왜 그래? 무슨 질병? 안녕하세요. 이 자식아 이런 식의 느낌 액션 뭐야 왜 때려요 그래서 증거도 없이 사람도 때려